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헨리 여권지수에 따르면 일본과 싱가포르가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헨리 여권지수는 국제항공여행협회, 아이아타에서 제공한 독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2006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순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여권은 전 세계를 얼마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느냐로 평가됩니다. 무비자나 도착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여행 환경이 바뀌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순위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헨리 여권지수에 따르면 1위를 차지한 일본과 싱가포르 국민들은 192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데 최하위권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비교하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무려 166개국 더 많은 셈입니다. 2위는 한국과 독일입니다. 독일과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190개 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이 189점을 기록하면서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8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단계 상승한 것입니다. 2020년은 헨리 여권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여권 점수는 186점입니다. 최악의 여권으로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소말리아 등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39개 나라에 불과해 2위인 대한민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유한 국가와 빈곤 국가 간의 국제 이동성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엄격한 방역 조치가 적용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북방구 선진국과 남방구 저개발 국가 간의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스웨덴 같은 나라는 무비자로 180개국 이상을 방문할 수 있지만 앙골라와 카메룬, 라오스 여권 소지자는 불과 50개국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